아니 어둠이 저거 그냥 대답이 없어 아니 어둠이 저거 그냥 대답이 없을 것 같다 헬로월드 쓸걸. 킹썬 가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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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한 꽃은 좋겠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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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맹고 충전기 끝도 없이 나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이놈의 충전기는 몇 개가 나오는구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빙빙빙. 빙빙빙. 빙. 하하하. 정말 언제 봐도 도라이가군. 빙빙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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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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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하를 하다니 절 함수하면 아니네 날뛰기 이게 다 막아지네 이펙트 너무 강한거 아니야 아니라고 너무 강한거 아니야 구체 밀점집이 없는 디덕트는 무얼 할 수 있죠 나무것도 고래밥을 먹을 수 있다 고래밥 많이 먹기 대회라도 나가는갑지 뭐야놈 암전 가꾸어 빨리 나무란 전방겜 나무란 전방겜 나무란 전방겜 필리퍼스 유성타격 헉 헉 헉 나이크 헉 깨씨 깨씨 깨씨로 잡기 이펙트의 장점 깨씨를 잘 잡는다 약한 캐릭터들은 깨씨 잘 잡네 이펙트의 장점은 파워 축전기 왜 자꾸 나와 뭐야? 축선기가 왔어? 개미컬 구불구불한 개미 갓 쥐 신..성? 신성? 발견 하나 더 이규준 에너지 구르스 에너지 구르스 드롭 구르스 드롭 구르스 범 펌 펌 펌 펌 펌 펌 펌 어린애들 압구사분에 힘든 무인 가게 사장님들을 위한 해결 법 무인 을 배치한다 헉 무인 가게에 무인 좀 있어도 사고를 없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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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세상 두개 뽑는 이펙트 폼이 있었다. 아유 성을 몇 대를 때리는 거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유 성을 몇 개씩 주실 수 있는 것 같아. 아유 성을 몇 개씩 주실 수 있는 것 같아. 아유 성을 몇 개씩 주실 수 있는 것 같아. 대신 귀여운 쓰레기 이벤트를 드리겠습니다. 야 내 유성 조각을 몇 개 던져봐라 디펙트 파파기 TR에서 파악한 존재만 상처입히는 방법을 얻게 되면 모든 대화를 칼로 찌르고 시작함 어? 당근 마켓이면 못 딜러보겠네 당근 마켓이면 못 딜러보겠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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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 흠 흠 흠 흠 흠 흨 흡 흑 너 압 이건 너무 아프다 가시 괜히 먹었나 오우 헬로월드 얼마다가 안나온거야 켈리 있었으면 정말 쉬웠을텐데 켈리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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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wner 켈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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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석은 놈. 누가 어리석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평균의 암정. 어? 룬축성기 필요 없지 않나? 평균 특. 도모 만듬. 아니네. 아니네. 진짜 창방전 디펙트가 약한 건가? 아닌가? 아닌가? 그냥 디펙트가 약한 건가? 아. 아. 펜터그래프로 회복 못한다 이러면. 아이고. 티펙트야. 아이고. 티펙트야. 진짜 창작. 이러면. 창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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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 70% 지금은 주지 않겠다 가방 오빙하 이렇게 여기고요 여기 그래서 이런 여기 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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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둠이 보다 약한 자식